3장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.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또 앞으로도 잘해 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.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형제 여러분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.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.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.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.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.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. 물론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.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.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.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,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.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,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충고하십시오.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. 친필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. 이 글씨로 나 바울이 신이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.